노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예 지금 노래하신 노래가 타이틀곡이거든요. 본인의 최윤수 가수하고 유튜브 스마트폰에 세모진 빨간것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맨 상단에 우리 한국가이방송 이렇게 인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재윤수 치면 인생길이 뜹니다. 타이틀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번에 또 타이틀곡으로 한 곡도 최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우리 앵콜성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객석에서 오늘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오셨네. 한여러분 오신 것 같은데 내 마음결과 같이 신청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석인 감사감.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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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 가득한 고유지중 박사부가 공개 타버리 공개 타버리 하산도 다가시 공개 타버리 하산도 다가시 한없이 애도운 달빛을 안고 돌려 나은 내가 기양사진감 내 과도로 고고 모나몬드 소주 그리움 가득한 공개 타버리 공개 타버리 하산도 다가시 하루종일 노래를 해도 이게 지금 내가 같이 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인숙 가수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니까 한국어만 더 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감독은 이제 저기 좀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최인숙 가수께서 오늘 이렇게 멋있는 옷을 가지고 한 곡 더 하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한 분이 두 분이 새로 오셨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도 몰라 이걸 신청을 하시네 원래 어떻게 아셨나 모르겠어요 최인숙 가수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 다음 나도 몰라 노래를 저번에 한번 불러서 내 유튜브 올렸는데 그거 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이 가수들이 매니저가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 최인숙 가수 많이 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후원을 좀 해 주셔야 돼 모시고 그 다음 나도 몰라 함께 엔딩송으로 한번 모시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ственный 공중 두 분 다시 눈을 꺼져라 발걸음 두 분이 내 안다고 일어난다고 우선 사상의 관심 사랑한 적 없어요 너의 적도 없어요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행복한 사랑을 줘요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행복한 사랑을 줘요 행복한 사랑을 줘요 행복한 사랑을 줘요 저 난 안하더니 후회한다고 사랑한다고 우리의 손님은 당신 나를 줘요 우리의 손님은 당신 사랑한다고 좋아갑니다 생각한 시간을 줘야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이 음악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음악을 듣는 순간 동안은 우리 인체에서 엔돌핑이라는 게 이렇게 발상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다이돌핑이 나옵니다 이 다이돌핑은 엔돌핑이 한 4천배가 더 많이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핑은 우리 인체에 한암작용을 하는 것이죠 어떤 암조직이라든가 각종 인체에 있는 어떤 그런 나쁜 조직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그런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가위방송이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일 큰 방송국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서도 제일 큰 방송국 왜냐 우리는 이 봉사를 인출하는 방송국이 되요 35년 동안 희망대공원 저기 남한성공원에서 우리 남진 선배님 그리고 조항조 선배님 데리고 성남시 저녁에 그 노인양반들을 모시고 이렇게 봉사를 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궐주대 호박이 너무 굴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호박이 쭉 이런게 아주 우리 한국 가위방송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은 내일부터 동쪽에서 오라 서쪽에서 살아 또 남쪽에서 북쪽에서 살아 아주 왕대방을 뜻해요 예 이런 무대를 한번 올라오세요 토크쇼도 하시고 가사하고 하신 분들과 각계 각층에 오셔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한국 가위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한국 가위방송 한국 가위방송 한국 가위방송 한국 가위방송 감사합니다.